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그 두 번째 파트 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댐은 계곡이나 하천 등 강을 횡단해서 물을 저장을 하거나 하천 계곡 등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 뭐 수중 보호 이런 것도 댐의 종류에요 그래서 보통은 인간이 건축을 통해서 만드는데 동물 중에서는 비버가 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래서 보통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성용수 그리고 발전, 전기, 홍수조절, 주운 뭐 그 밖의 용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준은 높이 15m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수로 보조댐, 뭐 그 밖의 해당 댐과 일체가 돼서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하는게 대한민국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댐이 무슨 우리말인 줄 아는 사람들인데 댐은 원래 영어 단어예요 대한민국에서 동사의 이 대다라는 단어를 명사로 바꾸면 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댐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래서 시소, 마진 이런 것처럼 이게 원래 다 영어 단어거든요 외래어인데 우리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외래어 이런거 구분하는거는 아마 추후에 한글날 컨텐츠 때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순우리말은 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흔히 하구뚝 하구뚝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구뚝, 그 굿 할 때 시옷 받침이에요 그 하구 더하기 둑인 줄 아는데 그 만둣국 할 때하고 그 만둣국, 순댓국 이럴 때처럼 그 시옷 받침이 들어가요 어쨌든 그 그리고 이제 한자어로는 언 또는 제가 있어요 방조제 이런 것처럼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원은 원래 다마즈라는 원시 게르만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시 게르만어에서 다마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비버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수생용 포유류 물에서 사는 포유른데요 이 비버가 건축을 건축 건축을 하는데 입을 써요 입으로 해요 이빨에 철 성분이 있대요 FE 성분 음 그래서 그 이순철 해설위원의 닉네임이 순베이잖아요 뭐 그렇다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민물에 서식하면서 나무에 연한 속살을 먹는게 그의 식량이래요 그러니까 나무를 배면서 그 속살을 먹어버리면서 먹으면서 배는 거예요 그 갈갈이처럼 뱉어내는게 아니고요 그 먹어요 비버는 먹어 그래서 비버 주특기를 땜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무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비버의 가업이에요 그 진짜 대대로 가업을 이어 내려오면서 땜을 만든대요 특정 그 강물에 서식을 하면서 그 땜으로 못을 만든 다음에 그 못 한가운데에 수중입구로 집을 짓는대요 그러니까 그 비버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물속에서 들어가야되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평소에 먹고살 나뭇가지도 거기다 갖다놓은대요 거기다 갖다놓고 물속에 쌓아놓고 거기서 먹고 사는거야 근데 이게 겨 월동준비인거에요 겨울잠준비하는거야 이게 겨울준비하는거고 겨울에는 밖에 안나오거든 그 강물이 얼어버리면 못나오죠 그 안에서 사는거지 응 그래서 나무만 있으면 그런 의식주 중에 식주의 해결을 할 수가 있는거야 응 어차피 옷이야 안입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가요 우리 흔히 옛날에 그 그 우리 그 나무꾼들처럼 그 나무를 하러 가요 도끼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숲속으로 가 숲속으로 가서 그냥 나무의 밑동을 갉아먹어요 나무의 밑동을 갉아먹을 정도로 그 이빨이 이빨 자체가 도끼인거야 이빨이 도끼니까 그 이빨의 밑동을 갉아먹어가지고 그거를 나무를 쿵 쓰러뜨려요 나무할 때 우리 도끼질해가지고 톱질해가지고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를요 그 뱀이 있는 물가로 통째로 운반을 해요 물론 혼자서 안 할거에요 그 비버 가족들이 다 알거야 그래서 물가까지 통째로 갖고 온 다음에 그걸 또 갉아먹어서 또 잘라요 자른 것도 지가 먹어서 잘라요 응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갈아 응 그래서 그 나무조각을 위치에다 놓고 빈틈에다가 진흙을 발라요 그야말로 토목건축이야 토목공사야 즉 그야말로 토목공사라는 동물인거에요 그래서 갖고 온 나무를 다 쓰면 처음부터 다시 같이 같은 과정 반복 근데 이거를 그 대대로 가업을 이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강을 틀어막는거에요 강을 틀어막을 정도여가지고 진짜 이게 가족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만약에 그 특정 강물에 비버가 서식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잘 없어요 아무래도 저기 그 유럽에 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확장공사 보수공사 이런게 계속 발전해서 어?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인 공사로 댐을 쌓아놓지 않았는데 뭔가 댐이 쌓여있어 응 하천에 댐이 쌓여있어 근데 그게 점점 커져 뭔가 의심해봐야되요 그 그 호수에 비버가 살고있는거야 응 근데 그게 하천이 이제 자연적으로 넘쳐서 범람할 수가 있거든요 비버가 만든 댐은요 우리가 홍수 조절을 위해서 만든 댐이 아니기 때문에 홍수 조절은 못해요 그러거나 용수 채취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되면요 사람이 강제로 철거를 할 수도 있대요 응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요 여기 이쪽에 사진을 한번 띄워놨는데 진짜 비버가 저렇게 만든거래요 저 저 나무로 갖다 막아놓은거야 나무하고 흙으로 동물이 저 정도 할 수 있다는건요 진짜 엄청난거야 우리나라에 안사니까 저걸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고대의 댐 원래 이제 기원전 2800년쯤에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아마 상류? 아니면 지천? 에 해당되는 가라위 계곡이었다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대요 근데 오래 못가고 무너졌대요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어져가지고 왜냐면 이집트는요 특정한 시기에 나일강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홍수 조절을 해야됐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던 기록이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가 콘크리트로 신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건축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로마가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댐의 구분은 이제 다른데 특정 목적에만 쓰는 전용댐이 있고 보통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다목적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조절만 하는 댐도 아니고 뭐 유속 조절 뭐 이런거 하는 댐도 아니고 그러니까 댐 댐에다가요 그 한국수자원공사가 그 댐에 사무실이 있는 이유가 그거에요 댐에 한국수자원공사의 그 뭐냐 어디 댐 사무실 뭐 이런게 있는 이유가 그 댐에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 그 물의 그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요 그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댐을 크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진짜 특정 지역의 그 전기들을 다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 전기의 양이 엄청나요 자 세계의 주요 댐들 그 이제 브라질하고 파라과이 국경에 있는 아마존강 그 아마존강의 지류일거에요 파라나강은 아마존강의 지른데 이 타이프 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국경에 있고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해요 그래서 높이가 196m나 되고 길이가 7.37km 가 되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야 가장 큰 댐이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높이가 51m고 폭이 900m인데 이 이 타이프 댐은요 높이가 196m에 길이가 7.37km에요 댐인데 그 길이가 7.37km에요 솔직히 솔직히 우리나라 다리들 중에서도 7.37km가 넘어가는 다리도 몇개 없잖아요 그 인천대교가 제일 긴 다리인데 음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영종대교는요 다리 길이는 생각보다 안 길어요 그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서쪽은 그 뭐냐 딱 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철길만 딱 그 지상에 그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래도 다리길을 최대한 좁힌 거거든요 영종대교는 그렇다고 하고 그 그 그 다음에 이 타이프 댐은요 수력발전용량 자체는 3위에요 수력발전용량 1위는 양쯔강에 산샤 댐이지 어 높이가 185m에 근데 길이는 2.9km 밖에 안돼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댐이고 음 근데 이 댐을 만든 이유로 중국 동부지역이 갈수 현상이 좀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그 파양호가요 산샤 댐이 물을 막기 시작하면서 2014년부터 물이 말라붙기 시작해요 이 파양호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그 호수에요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그 호수였는데 그 이제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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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도시들 중에서는요 그 D.A.M. 담 담이라고 불러요 네덜란드어로는 그 그래서 네덜란드가 담으로 끝나는 도시 이름이 그래서 많아요 국토들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도 해수면보다 낮은 데다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네덜란드 막 풍차도 있고 막 그러죠 음 그래서 둑이 지어진 지역이 많은데 그래서 예전에 그 뭐냐 은행광고 거기서 뭐 이런거 있었죠 암 암 암스테르담 뭐 있었다고 그 하지원씨가 나왔던 광고가 있는데 나만 기억하나 어쨌든 그래서 암스테람 암스테르담 로텔담 음 그래서 이런 도시 이름들이 많죠 그 네덜란드 축구클럽 중에 아약스 팀이 연고지가 암스테르담에 있구요 아약스가 아약스가 보통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 LDPC가 그 프로리그잖아요 LDPC LDPC에서 가장 전력이 강한 팀이 그 아약스 팀이고 그 다음에 그 랭킹 2위가 PSB 아인토벤이 있어요 PSB 아인토벤은 그 이 지역항공 거리가 좀 멀구요 음 그 그 다음에 이제 페이노르트라는 영국 페이노르트라는 그 축구클럽이 있는데 그 송종국씨가 한때 거기서 뛰었죠 근데 송종국씨 그때 한때 거기서 뛰었는데 거기는 연고지가 로테르담 로테르담이 네덜란드에서 그 도시규모는 두번째일거에요 아마 암스테르담이 수도고 음 로테르담이 도시가 더 컸나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음 자 근데 땜이 좋은 기능만 있는게 아니고 안 좋은 기능도 있어요 일단은 물에 잠기잖아요 이 수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땜 상류지역들이 그 안개가 좀 많아요 그래서요 그 충청북도 단양군이 원래 옛날의 단양읍은 지금의 단성면의 일부 라고 하더라구요 그 현재 단성면의 일부가 옛날에 단양읍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충주 때문에 잠겨버리면서 조금 상류지역으로 옮겨서 단양읍이 글로 옮겨진 거에요 그래서 지금의 단양읍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계획도시 같애 약간 계획도시같이 한 이 강 요 모퉁이 요 한쪽에 있어요 근데 단양역이 이 단양읍에서 이 강 이쪽 건너가지고 있어요 단양역이 단양역이 되게 좁은 위치에 있어 그 앞에 이제 단성역이 있는데 잘 안쓰죠 그렇고 근데 단양역은 바로 또 거기서 지나가면요 바로 중령입구에요 그거보다 한참 더 가서 중앙고속도로 단양 나들목이 한참 더 가야지구요 그래서 보통 서울에서 단양으로 가는 사람들은 북단양 나들목을 이용을 해요 중앙고속도로는 그래서 단양역 동쪽으로 더 가면 단양 나들목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중령이에요 응 그 정도로 그래서 단양은 이 충주호 때문에 사실 좀 도시가 커지지 못했어요 그렇고 그래서 그 중앙선 현재 그 단성역 단양역 있는 그 위치가요 그 충주호로 잠기면서 한번 이설 한거에요 한번 이설 했고 이번에 그 뭐냐 충주호 그 남한강 건너는 그 다리를요 이번에 이제 중앙선 이설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중앙선이요 그 그 영주역까지는 지금 현재 그 전철화를 하고 있고 복선화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영주까지는 전철구간이었고 그래서 복선화를 하면서 단양역 새로 만들고 있고 그 옆에 아예 다리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새로 만들었어 이미 새로 만들어진 다리를 다니고 있더라 그 다니고 있고 지금 그 아직 공사가 안 끝난 구간이 그 치악산 구간 거기 아직 안 끝났더라구요 그래서 치악산 구간이 공사가 끝나면요 그 원주역이 무실동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무실동 원주역에서 봉양역까지 그 사이에 여기 1도 없어요 뭐 신립역, 치악역 이런거 다 없어져요 옛날엔 그 치악산 쪽을 완전 그 꾸불꾸불 막 한 바퀴 또아리 돌면서 막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요 중령도 그 또아리 한 바퀴 돌면서 갔는데 이제 그 길 없어지지 음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은 음 그 구간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돼요 그 다 터널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영주 땜이 있어요 영주는 이제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을 만들었는데 건설화하는 과정에서 내성천에서 모래톱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래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물을 가두기 시작하면서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담수는 포기했어요 수몰은 됐는데 그래서 그 수몰된 동네들 그 상류 쪽에 그 수몰된 사람들이 근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싫어가지고 조금 상류 쪽에 더 높은 곳에 뭔가 마을 만들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이 있구요 그래서 담수는 포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앙선이 그 영주 땜 구간이 그 그 이설은 일찍 끝났어요 거기는 이제 선로가 수몰되는 그 구간이어가지고 거기는 아예 일찍 뚫었다고 하더라구요 서쪽으로 그리고 이제 남강댐 저기 진주 쪽에 있는데 만들고 나서 이 토사유인 문제 때문에 하루에다가 더 큰 댐을 다시 만들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요 또 안개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금강 상류의 용담댐이 있어요 이 용담댐 때문에 용담댐이 있고 그 진주 상류의 남강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통영대정고속도로 운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통영대정고속도로 중에서 그 서진주 나들목 인근 쪽에 안개가 많은 이유는 남강댐 때문이구요 남강댐 때문이구요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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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그 금강 상류의 용담댐 때문이에요 용담댐이 무주하고 지난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계속 그 금산에서 무주로 넘어갈 때 거기 금강을 다리로 건너는데 거기가 이제 더규산 가기 전에 그 안개가 좀 심해요 이제 남강댐은 사실 그 옆에 지리산이 있으니까 그 옆에 지리산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어쨌든 통영대정구속도로가 지리산하고 더규산 때문에 안개가 좀 많기는 해요 아 그리고 순천안주구속도로도 지리산 인근지역은 좀 안개가 많아요 순천안주구속도로도 그렇다고 하구요 그래서 이제 그 땜이 강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토사가 쌓여요 그럼 이제 물을 가두는 효과가 없어져요 그 이제 원래 경제적 수명이 대충 한 100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처럼 강수량이 특정 기간에 집중이 되거나 이제 황하처럼 토사가 많으면요 수명이 더 짧아진다 그렇다고 하구요 그 아랄해 그 저기 러시아에 있죠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있는데 세계에서 네번째로 컸던 호수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왜 아랄해가 컸던 과거형이 됐냐면요 지금은 남북으로 호수가 갈라졌어요 근데 남쪽 호수는 이제 포기하게 됐고 북쪽 호수만 남았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소련이 그 목화재배를 위해서 그 아랄해로 들어가는 두강에 상류에다가 땜을 건설해서 아랄해로 들어가는 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랄해가 말라붙어가지고 아랄해가 남북으로 갈라진거에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구간에 원래 아랄해 바다잖아요 호수인데 바다에요 카스피에 아랄해 이런데는요 그 뭐냐 염분이 있어서 해라는 그 명칭이 붙은거에요 사해 이런데처럼 그래서 이 염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막화가 진행이 돼가지고요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풍토병 뭐 이런거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다고 사막화 때문에 근데 이제 말라붙은 호수 자체는 이제 복원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랄해는 포기를 했고 북아랄해를 위해서 아랄해 사이에다가 지금 땜을 만들고 있다가 지금 아랄해 한번 위성사진 한번 볼까요 아랄해 위성사진을 잠깐 위성사진 아마 지도로 볼 수 있을거에요 응 위성사진 이건 구글 지도기 때문에 아랄해가 아마 한 여기는 바이칼호수 말고 그 아랄호수가 여기 있을텐데 어쨌든 아랄해 여긴가 어쨌든 남북으로 막혔거든요 이제 아랄해 아 카자흐스탄 아 이쪽이구나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 관역은 이제 소련 카자흐스탄 이쪽인데 여기가 지금요 아랄해 가요 원래 여기가 엄청난 호수였는데 여기에다 땜 만들었구요 여기에다 땜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 또 땜 하나 만들었어요 이쪽에 땜 이쪽에 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위성사진 볼 수 있나 위성사진을 지구본뷰 됐고 어 위성사진 지금 아랄해 이게 말라붙은 거예요 아랄해가 이렇게 말라붙어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그 아랄해 그 바다 쪽인데요 이 남쪽이 그 남쪽이 다 말라붙은 거예요 이쪽이 말라붙어 가지고 여기가 진짜 파괴된다 아랄해가 여기가 다 그 말라붙은 데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아마 요쯤에 이제 요쯤에 땜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나마 요기를 이제 그 아랄해 더 이상 요 그 북쪽 바다까지 그 말라붙는 거는 막으려고 억지로 또 땜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쪽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야 음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아랄해가 지금은 이렇다는 거 음 자 그래서 이제 땜이 무너진다면 하류에 있는 지역은 수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수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근데 이것 때문에 하류에 일부러 홍수를 일으킬 목적으로 땜을 붕괴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살수대첩이지 살수대첩은 청천강을 상류를 막아놓고 그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퇴각하는 그 수나라의 별동대 30만 5천명을 물로 기습한 거예요 뒤쪽에서 물로 기습을 해가지고 그 뭐냐 살수를 건넌 다음에 그 다 끌어들인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살수를 다 그 이제 나무로 둑을 쌓아가지고 그 땜목 같은 거로 다 둑 쌓아서 막아놓은 거야 나무로 갖다 놔가지고 그 둑을 쌓고 막아놔가지고 그 이제 수나라 별동자들은 야 뭐 이리 그 강물이 이렇게 수심이 얕냐 해가지고 건너고 있는데 네 독이 터진 거지 그래서 이제 다 물에 휩쓸려 죽고 겨우 그 강 건너편 응 그 겨우 이제 강 뒤쪽이나 강 건너편으로 다시 그 빠져나가면 고구려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죽이고 그래서 그래서 별동대 30만 5천명 중에서 요동선까지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2700만 구분밖에 안 돼 다 물에 잠겨 죽은 거야 응 근데 이제 강감창 같은 경우도 흥화진에서 그 거라나고의 그 세 번째 전쟁 때 그 선발대를 이 작전으로 저지한 적이 있어요 선발대만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 10만명이었는데 선발대면 보통 한 최소 몇천명이어서 최소 몇만명은 됐겠죠 응 선발대가 한 최소 3만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선발대가 다 죽은 거야 선발대가 다 죽고 근데 이제 그 귀주대첩은요 강감찬의 군대가 더 많았어요 이때 소비압이 한 10만명 정도로 왔는데 이때 거란 그 고려현종이 그 뭐냐 2차전쟁 때 광군사 30만명이 다 털렸거든요 그래서 20만명을 다시 훈련시킨 거야 20만명이었어요 고려에서 그 거란전쟁에 동원됐던 병사 20만명이었는데 그럼 강감찬의 군대가 더 많았을 거예요 강감찬 지하는 군대는 다른 부관들한테 좀 나눠줬다고 쳐도 한 십몄만명으로 됐겠죠 이 십몄만명의 대군으로 그 철군하는 음 철군하는 거란의 병사들을 그 귀주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나눠줬던 병사들은 뒤에서 쫓아왔죠 그리고 그냥 그 귀주에서 깔아죽인 거야 그냥 귀주대첩은요 그 군사적 작전으로 유명한 건 아니에요 뭐 사수대첩처럼 뭐 둑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그 음 명량해전처럼 뭐 물살의 흐름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뭐 지형의 그 유리함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지 그 어떻게 보면 고원 이런 데서 그냥 깔아뭉긴 거예요 그 그냥 숫자의 위력으로 깔아 뭉개버린 뭉개버린 전투예요 귀주대첩은 그래서 압론강까지 한 수천명만 돌아갔지 어쨌든 그렇게 수공작전 수공작전으로 이 댐을 쌓아놨다가 붕괴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2009년에 임진강 상류에 있던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민통전 지역에 살던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적 있죠 원래 그 임진강의 지류 중 하나가 그 우리나라 수도권 북부지역에 있는 한탄강이에요 한탄강이 철원 연천 해가지고 그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한탄강의 지류 중에 하나가 신천이에요 그 양주 동두천 그렇게 흘러가는 그 하천 있죠 그게 신천 그래서 신천은 보통 한강 북쪽으로 흘러요 북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이제 샘은 현대 역사에서 보통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지도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보통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해요 근데 그렇게 모자이크도 그렇게 엄청나게 세면하지는 않더라 그리고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지리매니아들이 그런 데는 다 찾아내요 왜냐면 그 댐 가는 곳까지 통제하지 않거든요 보통 관광장소를 쓰기 때문에 댐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를 관광장소로 쓰기 때문에 통제되진 않거든 뭐 촬영해도 돼 음 그래서 그런적이 있어요 제2차세계대전 때 독일 루르 공업단지의 댐들을 영국 공군이 파괴시킨적이 있어요 근데 복구는 했었어 그리고 더글러스 맥아더가 압록강에 있는 수풍댐을 비행기 폭격을 검토를 했다 철회한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 화천댐은 실제로 그 미군이 어뢰로 수문을 파괴했던적이 있어요 근데 이 화천댐이요 사실 왜 수문을 한번 파괴한적이 있었냐면 이때는 북한 땅이었거든 이때는 북한 땅이어서 한번 파괴한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고지를 여기까지 우리가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천댐의 호수를 8호호라고 그 부르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음 그래서 땅이 일정 수위를 넘기면 물이 넘어와서 배출되는 원류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소양댐 팔당댐 이런 땜들이 지금 방류를 하는 이유는요 원류현상을 막기 위한 대비차원에서 방류하는 거예요 음 그렇고 이 패턴이라는 댐이 있어요 패턴이라는 댐은 그 1975년 11월에 완공된 댐인데 보통 이제 댐하고 계곡면 사이에 그 연결부의 결함으로 이제 물이 지속적으로 댐에 흙을 쓸어내린 거예요 부실공사였던 거지 그래서 구멍이 발생했고 그 누수 발생으로 무너졌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요 그 약간 이런 조짐이 누수가 발생했다는 게 발견되고 나서 하류의 각 지역 보안관 사무실에 댐의 위험 상황이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른 하류 지역의 댐들이 미리 수문을 열어가지고 수위를 낮추고 이를 대비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댐이 하나 무너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하류의 인구 밀집 지역들은 홍수들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다 대피가 다 돼있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적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돼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있죠 지리산 홍문댐 1998년 지리산 그 아마 뱀사골 폭우였을 거예요 뱀사골 폭우 때 그 하루에 강수량 200mm 이상의 폭우가 발생한 적이 있죠 그 구례의 그 북쪽에 산동면인가 그쪽이 구례쪽 그 지리산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음 구례 화엄사 음 어쨌든 그 쯤에 이제 폭우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땜이 갑작스럽게 밀려들었던 토사하고 물을 못 견디고 그 무너졌죠 네 오타는 네 무시하시고 그래서 이때 폭문댐 붕괴 여파로 103명 중인 35명이 당시 사망을 했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른 계곡에서 희생이 됐죠 뭐 그렇다고 하고 한강의 주요 댐들은 이제 일단은 그 가장 상류 쪽에는 평화의 댐이 있어요 북한강 제일 최상류 쪽에는 평화의 댐은 원래 이제 북한에서 금강산 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음 도발을 한다고 맨날 금강산 댐 터뜨린다 터뜨린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최소한으로 막아보자 해서 만든게 평화의 댐이에요 근데 이제 평화의 댐은 원래 1989년에 만들었는데 그 북한이 금강산 댐이 그 더 이제 노우가 됐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증축을 해 그래서 현재 최대 저수량이 대한민국 3위로 올라갔어요 26억 3천만 톤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화천댐은 1944년에 일제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미군의 폭격으로 한번 파괴됐다가 복고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 그 용문산 전투 때 육사단에게 패했던 그 중공군 세계사단을 여기까지 추격해서 여기서 수분시켜서 그 헌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화천댐의 호수 이름을 파로호로 바꿔서 부르게 됐어요 파로호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내려오면 춘천댐이 있어요 춘천댐이 있는데 이 춘천댐은 1965년 2월에 준공을 했고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그 그 다음에 이제 춘천에 있는 그 춘천에 있는 소양댐이 그 소양강이라는 지류가 있는데 해점은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우는 두견새야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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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이 노래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소양강댐 가면 진짜로 소양강 처녀상이 있어요 18 딸기 같은 어린내수 왜 이 노래를 알고 있지 어쨌든 그래서 1973년에 만들었고 북한강에서 어떻게 보면 수위조절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댐 중에 하나가 이 소양댐이에요 이 뭐냐 그래서 그 인제 가면요 그 뭐 내린천 그런 데 가서 뭐 그 보통 뭐 뽀듯한다 그러잖아요 그 래프팅한다 그러잖아요 한탕 그 뭐냐 인제 가서 래프팅한다 그러잖아요 인제 내린천 6에서 뭐 이런데 그게 바로 이 소양강의 지류에요 그렇다고 하구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가용 저수량이 29억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저수량이구요 그래서 이 소양댐은 되게 유명해요 음 소양댐은 한번 가본적 있는데 진짜 크더라 그래서 소양댐에서 한번 그 거기서 유람선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그렇고 그 그렇고 이제 의암댐 의암댐은 춘천댐은 이제 춘천댐이 북한강 그리고 소양댐 소양강 이 두강이 합류해서 의암댐이 있는데 의암댐은 가용 저수량이 8천만톤 밖에 안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의암댐은 좀 일찍 만들어진 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그 존재감이 좀 이제 떨어지긴 했어요 막 저기 그 소양댐도 있고 하면서 존재감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 존재감이 떨어졌다면서 철거 주장이 좀 제기되기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좀 철거하자는 주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암댐을 철거하자는 얘기가 약간 이제 그 저기 중도라는 섬이 의암호수로 인해서 좀 고립이 됐어요 근데 이 중도가요 그 아마 춘천역 근처일 거예요 춘천역 근처의 중도가 그 거기 아마 정말 그 유물들이 엄청나게 발굴이 됐다 그래요 근데 거기 지금 뭐 레고랜드 만들다가 지금 제대로 흐지부지 됐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레고랜드는 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청평댐 가평의 청평댐이 하나가 더 있고요 거기는 거기는 수위조절에 조금 역할을 하긴 하는데 주목적은 전력생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한강 남한강은요 일단은 그 충주댐이 가용저수량이 대한민국 2위예요 그 단양읍이 이전할 정도로 영향이 컸고 그 다음에 가용저수량이 그 그 다음에 엄청 크고 그래서 이 충주댐을 만들면서 충주호에는 좀 영향이 좀 크기는 했는데 충주라든지 그러니까 충주 충주시내 아니면 뭐 여주시내 이런 지역들은 이제 피해를 좀 덜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여주쪽 가면요 지류로 이제 횡성댐이 있어요 횡성댐이 있는데 여기는 그 취수 선택취수예요 선택취수 방식의 댐이 그리고 이제 최후의 방어선 팔당댐이 있죠 하남하고 남양주를 가로지르는 그 팔당댐이 있는데 팔당댐이 이제 그 뭐냐 1972년 그 홍수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충주댐하고 팔당댐이에요 그래서 팔당댐이 1973년에 만들어졌는데 팔당댐은 뭐 높이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그렇게 큰 규모의 댐은 아니에요 큰 규모의 댐은 아니지만 그 팔당댐은 이제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합류해서 그 합류하는 그 자리에 만들어진 댐이고요 그 거기에 이제 댐을 만들고 그 이제 가용 저수량 그제 가용 저수량이 2억 4천 4백만 톤밖에 안되지만 여기는 사실 저수보다는 홍수방어를 위해서 만든 거지 그리고 여기 팔당댐은 서울에 수돗물을 공급하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팔당댐이 팔당댐이 수도권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낙동강 낙동강이 안동댐의 가용저수량이 대한민국 5위예요 낙동강에서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마댐이 있고 영주댐 영주댐이 담수는 안해요 흘려보내요 그냥 수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깔짝깔짝 보네요 녹조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 중앙선이 어차피 복선전 그 복선화 복선전철화 영주부터 영천까지는 원래 복선이 안되있었어요 그 전철도 안되있었고 영주까지만 복선전철이었는데 복선 더하기 전철화 그 계획과정이 있긴 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이설이 좀 빨리 진행이 안되고 지금 영주댐 때문에 이 구간만 좀 일찍 이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주 영천구간 중에서 이 구간은 이설이 끝났고 지금 그 다음에 이설이 되고 있는 구간이 안동역인데 안동역은 그 아마 그 유교 유교 서원 유적들 이런거 복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안동은 아예 선형 직선화가 필요했던 지역이라서 지금 안동터미널이 안동시내 서쪽에 있거든요 도청신도시하고 안동 구시가지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안동터미널 바로 옆자리에 지금 안동역을 만들고 있어요 글로 안동역이 이사갈거에요 그래서 그 아마 의성까지는 복선 전철화가 좀 일찍 끝날거 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지금 ITX세마을이 영주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 새마을이 안동까지 갔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 이설이 끝나면 아마 의성역까지는 아마 다 공사가 일찍 끝날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북영천역은 공사가 일찍 끝났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 영천역 쪽은 거기가 대구선이 이설이 대구선이 복선 전철화가 끝났거든요 대구선 공사 때문에 북영천역은 공사일찍 끝났고 그 다음에 영천역에서 그 다음 중앙선 이설하는 구간은 친경주역으로 이설해요 왜냐면 그 구간은 그 경주구간이 일제가 옛날 옛날 동해선 구간을 신라의 유적지를 깔아 뭉개고 만든 철도라서 그래서 그 유적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의 지침이 있었어요 유네스코의 권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신경주역이 지금 그 자리에 생긴 거예요 KTX를 일부러 그 자리에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신경주역은 그 자리에 생겼고요 동해고속도로는 그 철도는 경주 서쪽으로 가고 동해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동쪽으로 가게 됐어요 뭐 그렇게 됐고 고속도로가 이설 안된 게 어디야 그렇다고 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합천 황강이라는 낙동강 지류의 합천댐이 있고요 그리고 진주 남강 쪽에 남강댐이 있죠 이 남강댐이 중요한 게 진주 뭐 의령 진주 의령 뭐 이런 삼랑진 뭐 이런 데까지 낙동강 하리 쪽에 홍수 피해가 이거 하나로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낙동강 이 삼각주 쪽에 하구뚝이 있죠 낙동강 하구뚝 그 밑에 의숙도 대교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음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요댐들 이 진안에 금강이 있다 그러잖아요 금강 상류의 용담댐 용담댐인 용량이 대한민국 6위에요 이것 때문에 그 무주 무주 북쪽에 그 고속도로에 안개가 껴서 거기가 달리기가 좀 위험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4위가 대청댐이에요 여기 지금 충주라고 써졌는데 이거는 지금 정정을 할게요 여기는 청주에요 음 여기는 청주 그 청주로 정정을 할게요 음 대전하고 청주 사이에 그래서 원래는 대덕 대전 대덕구 대덕 대덕군 하고 청원군 이 이름을 따서 대청댐이라고 하는데 어쩌다보니 시대가 바뀌어서 대전하고 청주 그 사이에 있다 해서 대청댐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대청댐이 흘러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금강이 그 대전하고 청주 사이로 가죠 신탄진 북쪽으로 신탄진 북쪽으로 그 아 그러니까 청주 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그 다음 금강이 저기 이제 공주를 끼고 돌죠 공주 부여 끼고 돌아가지고 저기 그 군산하고 서천 사이로 가죠 그 논산으로 해서 그 논산의 강경이라는 지역이 또 따로 발달한 이유가 거기예요 그 강경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강경포가 이제 그 금강에서 한구 중요한 한구였고 비슷한 의미로 나주에 영산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장성댐 그 영산강 지류예요 그래서 이 장성댐은 이제 광주 지역을 대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임실의 옥정호 옥정호 여기는 섬진강댐 음 임실의 옥정호 섬진강댐이고요 그리고 그 이 섬진강댐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섬진강댐의 물을 저기 정읍 내장산 쪽으로 역으로 그 내보내가지고 그 동진강에 그 물을 좀 끌어다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섬진강에 그래서 양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섬진 그 동진강에 그렇게 물이 좀 더 필요했던 이유는요 호남평야가 만경강 동진강으로는 커버가 안 돼서 그래요 호남평야댐 그렇고 그 다음에 주암댐 순천보선강이 있고 섬진강 지류예요 이거는 섬진강 지르고 그 다음에 군남댐 군남댐이 임진강에 이제 2010년에 새로 만든 댐인데 2009년에 황강댐이 무단 방류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북한이 그럴 일 또 할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임진강이 군남댐을 만들었어 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금강산댐 음 엄청나게 큰 댐이고요 이 댐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에 대비해서 만든 게 평화의 댐 지금 증축하고 한 거예요 그 평화의 댐 가면 그래서 그쪽에 뭐 평화의 댐 관련 뭐 그런 기념관 뭐 이런 거 아무래도 평화 이런 걸로 만든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수풍댐 수풍댐은 압록강에 있고요 1943년에 일본에 의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때까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댐이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최대규모 호수고 그 다음에 임진강 음 임진강의 황강댐 2007년에 만든 거야 북한이 왜 이때 일부러 왠지 일부러 만든 느낌이었어요 2007년에 만들었다는 거 음 일부러 만들어서 무단 방류 시킨 적 있어요 수공 어쨌든 그거에 대비해서 만든 게 군남댐이에요 음 우리나라가 뭐 그런 댐들이 있고 이제 중국 양쯔강의 싼시아댐이 있죠 자 1994년부터 착공해서 2003년에 준공 거의 10년짜리 공사였고요 390억 톤을 저장할 수 있어요 수력 발전량 세계 1위에요 원래는 중국의 손무늬 우상을 했고 그 국공내전 등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딸려서 건설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그 중국 그 공산당의 그 주석들이 근데 이제 1990년대에 이르러서 어 만들자 음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공사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댐을 튼튼하게 만들긴 했어 20시량 및만 200만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 만들고 나서 양쯔강 기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파양호는 말라붙고 그리고 그 역대 최대 수위 2010년 양쯔강 홍수 당시에 172m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다 이 댐의 이 댐의 설계 높이는 그 181m인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넘칠 가능성은 있어요 이번 여름 폭우에 145m를 넘어가서 홍수 단계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3억 4천만 톤씩을 방류하고 있어요 음 어쨌든 전쟁이 아닌 이상 부서질 일은 없어요 왜냐면 중국은 이 산샤 댐을 만들기 전에 반차오 댐의 붕괴 사고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은 이런 댐 붕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돼 있는 나라예요 과거의 일을 그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댐 자체가 물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강변 지반에 압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거 일어나면 이제 물도 넘쳐날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산샤 댐이 지금 당장 무너질 리는 없을 거예요 그 대만이 막 미사일 날리지 않는 이상 음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산샤 댐 이슈도 있고 해서 그 이번에 그 중국의 뭐냐 뭐냐 각종 홍수 이야기 땜 이야기 이런거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고 그 그래도 나름 꽤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많이 입수를 했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또 숨을 그 홍수 피해 입은 분들 좀 힘내시고 또 안전하게 또 이제 전염병 후속 이런거 조심하시고 요즘 안그래도 그 전염병 창고를 하고 있는 시국인데 사실 사실 지금 우려된게 그거예요 이번 홍수 때문에 깨끗한 물에 손을 씻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제한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코로나19가 또 심하게 또 퍼질 수도 있거든요 홍수 지역에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 감염을 또 지역사회 감염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구요 음 그래서 홍수 이야기 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